깨어나세요 용사요 깨어나셨군요 아침밥 좀 해요 로봇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알아? 치킨 음 치킨 존나 노잼 승현아 뭐해? 물통에 헹궈 저거 같이 안 만들래? 뭘? 아기 야 좀 조용히 해 어? 나 한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? 니 생각이 시끄러워 어이없어 승현아 향수 냄새 맡아봐 아 이거 땅콩 때리려고 그러는 거지? 넌 지금 내가 장난치는 거 같아? 알았다 아 헤헤헤 Sometimes I fake smoke 아 오늘 하루도 힘들었다 이제야 너한테 비밀을 말해줄 때가 된 거 같아 나 너 안 좋아해 사랑해 흠 승현이 너 어머니 옷이라고 해라 어머니 옷 고급 드립 주인님 일어나세요 주인님 수면제를 드실 시간입니다 자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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